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것에 대해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도청에서 긴급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 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재난 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단속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에는 군부대와 소방, 경찰,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 부단체장도 참석했습니다. stattd 감사합니다.